네, 산속에서 살아야 될 멧돼지 한 마리가 눈가를 내려와서 세상을 희석하고 다니어서 무슨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히 미워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추를 구하는 우리 부산결절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공원소노소 부산본부장과 부산지역공공기관 노동자합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위하수로 갑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막부받 자격을 할 다음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존중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그리고 삶이 오늘 여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림자 노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지켜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마음을 넣으시고 더 진심으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아픔에 함께해 주시자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을들이 또 다른 을들에게 얼렀하게 만들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좀 얻어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많은 을들이 마음으로부터 함께할 것이고 드디어는 행동으로 나설여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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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